방에도 없네 방에도 없네 어딜 간 거지? 이 시간까지 말도 없이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인경씨? 오빠 살려줘 강인경이랑 차민호가 날 죽이려고 해 나랑 우리 다은이를 죽이려고 해 희혜야 진정해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수지혜모 차민호가 죽였어 강인경이랑 짜고 이물 죽인 거야 내가 그 사실을 다 알아버리니까 날 죽이려고 돈만 빼돌리고 날 죽이려고 뭐라고? 오빠 살려줘 여보세요 희혜야 여보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된가 아가씨 아가씨가 아가씨가 정우씨 이게 어떻게 된거야? 희혜는 우리 희혜 어딨어요? 다은이는요? 희혜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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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혜는